오늘 같이 있자! 너랑... 나... 둘이? 응 이게 무슨 상황이지? 무슨 상황이긴 어떻게 스토커도 있는 연예인을 혼자 보네 차도 없는데 매니저 와 있었는데? 어머! 어머! 그랬어? 못 봤네? 아! 아! 그거 또 화장실은 어디? 화장실! 괜찮으니 좋은 시간 동안 와 너... 나왔어? 응 근데... 야 너 집 되게 잘 해놓고 사는구나 아... 집 구경 좀 잠깐 시켜주면 안 돼? 키비가 내 키만 해! 너 어쩌네 하다가 방 꼴딱 생각했어 이 그림이 자꾸 내 시선을 붙네 That's what this is That's what this is 영혼까지 사로잡힌 기분이랄까? That's weird 우와 야경 너무 멋지다 어? 저기 남산타워 보이는데 여기 남양인가? 서현 서현 어머! 어머! 이거 무슨 나무야 이거 뭐하네 그렇구나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지금 일어나야 덜 민망할텐데 또 이런 준비가 있었구나 또 이런 준비가 있었구나 아니야! 이해해 이해하지 마! 아니야! 내 거 아니야니까 내 거 아니야!